저번 시간에 우리가 도입, 1구절, 2구절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3구절, 4구절, 5구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1마당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1구절, 2구절 한번 불어볼게요. 1구절, 2구절, 파, 솔, 솔, 파, 미, 파, 미, 도시, 파, 솔, 파, 시, 도시, 솔, 파, 미, 파, 미, 다음에 3구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3구절, 시, 도, 미, 낮은 시입니다.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높게 가다가 이제 시, 도, 미 하면서 음이 쫙 깔아지는 겁니다.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시, 도, 미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미, 파, 미, 도, 시 이 3구절은 뒤에 보시면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다음에 미, 파, 미, 도,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구절 중간까지를 한 번에 부러주셔야 됩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3구절, 4구절 중간까지는 한 번에 부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해볼까요? 시, 도, 미, 낮게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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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도시 밑으로 쫙 깔아줄게요. 시, 도, 미, 미, 파, 미, 파, 미, 파, 미, 미, 파, 미, 도, 시, 시 까지 깔아줬고 다 음의 4구절 중간 후반부부터 5구절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도, 시, 미, 시, 미, 시, 파, 미, 도, 시 도, 시, 미, 시, 미, 시 얘네가 한 세트예요. 도, 시, 미, 시, 미, 시 끌어주고 마지막에 파, 미, 도, 시 불어볼게요. 도, 시, 미, 시, 미, 시, 파, 미, 도, 시 쉽죠? 이 3구절, 아니 3구절, 4구절, 5구절은 9절 단위로 끊기는 게 아니라 1.5, 1.5에서 총 2구절을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3구절과 4구절, 5구절을 동시에 쭉 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 도, 미, 미, 파, 미, 파, 솔, 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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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도, 시 도, 시, 미, 시, 미, 시, 파, 미, 도, 시 이게 좀 앞에 이제 경쾌하게 뛰놀다가 뒤에서 이제 낮은 음으로 쭉 죽여주는 거고 이렇게 1마당 끝나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경쾌하게 놀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구절, 4구절, 5구절 동시에 해봤고요. 도입부 뛰어버리고 도입부 그냥 쉬운 거니까 없어도 돼요. 뛰어버리고 이제 능계 자진몰이 1마당부터 5... 아니 1마당 1마당이네. 1마당 1구절부터 5구절까지 쭉 불어보겠습니다. 지금 1구절부터 5구절까지 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파, 솔, 솔, 파, 미, 파, 미, 도, 시까지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진몰이는 계속 불 수 있는 겁니다. 1마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마당 이상의 2마당, 3마당, 4마당 뭔가 좀 더 나는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 근처에서 네이버에 국악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국악원 가셔서 전문 강사 선생님한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면은 좀 더 실력이 확확 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자진몰이, 능계 자진몰이 1마당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구절부터 5구절까지 한번 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다시 1구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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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자진몰이 1마당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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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